자 이번 시간에는 예 이상형 월드컵을 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캠으로 가라고요? 어어 음 여캠으로 오케이 여캠으로 간다 음 음 어 이게 약간 그 귀여움과 이쁨을 나뉘어진 것 같긴 한데 고양이상 강아지상이라 보면 되나 쓰읍 아 잠만 잘못 눌렀어요 아 옆에 눌렀라 했는데 여기 눌러도 그 클릭이 되나? 하 둘 다 둘 다 귀여우신데 음 아 이거 봐야겠다 처음 보는 분인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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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요 안경 어디지? 안경 키고 봐야겠는데 오우 씨 오우 씨 후 아영님으로 봐야겠다 음 역시 근본이시군 어 아 오른쪽분 오우 오오 오 근데 왼쪽분 모르고 일단 박가리님이 예쁘시더라고 어 우비 하이 방갑고 일단 아 미안하다 내가 연상을 좋아해가지고 저 오른쪽 갈게요 왼으로 간다 아 근데 되게 역해매를 제가 안 봐가지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오른쪽으로 간다 외국인 성님들 개응분했다고? 헤이 에브리먼 컴다운 플리즈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못 거르겠다 임대 다 이쁜데 아 못 거르겠다 아이씨 아 입에 좀 오 소다도다 하이 오랜만이고 저 두터운 잎들 아 저희 쪽으로 갈게요 레이니 형이네 레이니 형이다 와우 진짜 꽃잇인가? 오 씨 니카 폴리 폴리 싯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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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못 거르겠다 임대 아 이거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다 이쁘신데 그니까 다 똑같이 이쁘신데 이거 어떻게 해 다 이쁘신데 어떻게 고른 못 거르겠어요 약간 약간 제가 엄마가 좀 아빠가 좋아하는 느낌 아이씨 못 거르겠다 어떡하지 두 분 다 너무 이쁜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냥 후로 간다 맹이 살아 맹이님 살아 와 나 이쪽으로 간다 아 단발 이쁘시네 응 앵진님 다나냉님 어 어이 어이 씨 오 앵진님으로 간다 오 왼쪽으로 갈게요 와 와 이분 신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유선이님 뿔리님 쓰읍 아하 아하 아 오른쪽으로 할게요 어 슈기님인데 와 둘 다 귀여우시네 와 전 옛날에 좀 슈기님을 좀 되게 유튜브 많이 봤어서 예 오 오 깜짝이야 오 아이 갑자기 덥네 에어컨 좀요? 오 오 오 오 오 오 와 내 심장이 안정이 와 안정을 좀 취해야겠는데 와 오 오 흠 음 선배님으로 간다 아 잠시만 문 좀 잠가야겠는데 어 오 두 분 다 이쁘신데 아 이게 그 약간 둘 다 캠으로 가야되는데 약간 누구는 사진이고 누구는 캠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 좀 아쉽네 오 오 어 요번은 왼쪽이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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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서연님 예쁘시네 어우 페북스타님이네 하위 우와하하하 오우이씨 우와 근데 진짜 이쁘시네 어우.. 어우 근데 진짜 이쁘시네 으을 부끄러워겠네 아 흰칭님 행복한 은토리님 흠흡 흰칭님 와 대장이영 하이 대장이영이랑 유튜브 같은 찍은적 있는데 교영이 누나도 봤는데 실제로 진짜 두 분 다 얼굴이 진짜 작더라고 막말로 주먹 두개 제 주먹도 되게 작은데 주먹 두개 와 진짜 두 분 다 쾌 작더라구요 진짜 아 이거 못 고르겠다 두 분 다 진짜 이거 애교형 누나 저렇게 안생겼는데 얼굴이 약간 커보이게 나오셨네 두 분 다 고르기가 좀 힘드네 두 분 다 이뿌셔 아 홀리 쉣 오마이갓 대장이영 대장이영으로 와 와 나 이쪽이다 와 이쪽이다 와 씨 이 저기 임자 있으시니까 네 아 현아야 정신차려 저 사람 라이트 와- 진짜 두부 다 예쁘신데요- 오케이 걸어 오우- 오우- 우와- 오호- 오오- 오우- 오우- 라이트- 자기들이 몰라- 오-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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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! 왼쪽부터 되게 이쁘신데 왼쪽 분 그 다비치의 강민경씨 닮았다, 인정? 약간 닮았잖아요? 아 내 왼쪽분도 이쁘신데 아 내 오른쪽분도 이쁘신데 아 힘드네 아 시끄르겠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같이 딩동댕동 이렇게 왼쪽으로 갈게요 우와 제가 오른쪽 아 저거 오른쪽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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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헰 헰 weis 휴기님! 여기 케보드가 좀 Kubernetes 건데 키보드가 이 두개로 해 주시ожно 지어닝님 크루용파 멜리님 우와 2분다 예쁘신데 약간 어 왼쪽 왼쪽으로 할게 와 잘못 눌렀다 왼쪽 잘못 들었다 죄송해요 보아님이었나? 죄송해요 이렇게 라이트다 있고 와.. 민정이노님 오 수마콩씨 스윙이니 릴카님 전 이쪽에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가자 오 대장이용 하위 오랜만이고 와아 와아 근데 저는 약간 와아 이쁘시네 와아 진짜 이쁘시다 둘 다 캠으로 본 적은 캠으로 본 적은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오케 와아 저 약간 이쪽 청순하시네 응 이제 곧 4강인데 오.. 어 4강 다 왔네 아 난 근데 약간 좀 저는 좀 청순충이라 오케 이리로 가야지 아.. 오른쪽 가야겠다 우와 누구나 이쁘시네 아 근데 진짜 와 이쁘시다 음 이쁘시네 오 대장이용 하위 오 저건 대장이용이지 대장이용 10을 봤는데 되게 네 되게 아기자기하게 생겼어요 네 우와 이거 두 분 어떻게 고를 와 이거 두 분이 끝판왕인데 1위 결정선인 것 같은데 와 와 진달래님이랑 지연님 와 와 끝판왕이 힘들어는 어딥니까 리프트 오케 와 진짜 와 힘들다 와 진짜 빡세네 진짜 빡세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잘 만들었다 우와 우와 못 고르겠다 진짜 이거는 못 고르겠는데 너무 빡세여 우와 진짜 못 고르겠다 대장이용 미안 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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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 분들 한 번도 본적 없는 분들인데 우와 근데 진짜 캠이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긴 한데 어 이게 사진들이 되게 잘 나오셔가지고 우와 와 약간 밥 잘 사줄 것 같은 누나야 어 달래씨 뭔가 밥 잘 사줄 것 같아서 주꾸미 많이 사주세요 예 와 축하드립니다 1통 축하드리고 오 음 확실히 드러났다 제 이상형 인정? 예 롤하러 갈게요 일단 네 이렇게 해서 롤하러 갈게요 예 롤 롤돌이는 예 롤하러 갈게요 수고하셨고요 네 네 시장형 월드컵은 여기까지 네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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